삼성전자가 H&M을 엔비디아에 납품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시기의 문제겠죠. 얼마나 빠를 거냐. 근데 얼마나 빠르냐 떠나서 장비 쪽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수장이 바뀌었잖아요. 극단적인 조치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요. 이제 우리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엔비디아 말고도 그 전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던 게 있었습니다. 구글에 아이오 행사가 있었고 그 아이오 행사는 미리 정해져 있던 날짜들에 했는데 그 전날 기술적으로 오픈 AI에서 이거 하면서 GPT-4.5라는 이런 걸 만들어냈어요. 이거는 어떻게 후기를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저부터 짧게 얘기를 좀 하면 사실 오픈 AI GPT가 사용자가 좀 정체가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워낙 상승이 좋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오픈 AI의 GPT 사용자가 어느 정도 정체를 하면서 어떻게 사용성을 개선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고 사실 오픈 AI가 그런 걸 정말 저는 잘하는 회사라고 생각하거든요. UI, UX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편하게 쓸지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고 그 결과물이 저는 GPT-4.5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GPT-4.5가 가장 미는 게 여러 가지 속도 성능도 있겠지만 가장 전면적으로 내세운 건 음성으로 혹은 이제 영상을 보면서 거의 실시간급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아주 레이턴시가 적은 그거를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제가 느끼는 건 저만 해도 당장 구글 홈을 은근히 많이 쓰거든요. 물론 아주 제한된 용도로만 쓰지만 이제 구글 홈 같은 스마트 스피커를 그의 능력이 구리지만 많이 쓰는 거는 음성으로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압을 얻는 게 너무 간편한 거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핸드폰을 열어서 이렇게 버튼을 눌러가지고 클릭을 해가지고 핸드폰의 어떤 앱들을 실행시키는 편함보다는 말로 사실 시켜서 제 말 알아들어서 바로 뭔가 제가 원하는 거 해주면 되잖아요. 그게 저는 더 사용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페인 포인트를 오픈 AI가 되게 잘 짚었다고 생각을 하고 데모를 근데 또 너무 잘하지 않았나. 이거는 구글과 이제 대비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어쨌든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 좀 데모를 약간 잘한 느낌이 구글과 비교해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하면서 또 인상적이었던 게 하필 또 스칼렛 요한슨이 왜 거기서 나와? 이런 얘기도 생각도 들었어요. GPT-4의 음성을 샘 알트만도 허 이야기를 하면서 허 영화에 나온 그 목소리가 스칼렛 요한슨이라고요. 그래서 스칼렛 요한슨한테 가가지고 야, 네 목소리 좀 이렇게 할게 라고 했더니 싫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싫다고 했는데 너무 비싸다라고 해서 막 소송도 걸리고 했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들 자체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관심이 정말 많이 끌었어요. 혹시 에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원래 그 4월 26일 그러니까 발표되기 훨씬 전에 훨씬 전에 한 1, 2주 전이었나요? AI 모델끼리 경쟁시키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무슨 아레나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미스테리한 이름이래요. I am good GPT 뭐 이런 거였나? GPT 챗봇이었나? GPT2 챗봇이라고 돼 있었어요. 잠깐 사라졌다가 또 다시 나온 게 I am also good GPT2 이러면서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AI 개발자들이 상당히 바이럴을 탄 거예요. 이게 뭐지? 설마 이게 AGI 관련된 그건가? 라고 하면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마케팅 수단인데 원래 그 세발트만이 그런 걸 잘한대요. 쿠데타 사건 때도 그렇고 뭔가 계획됐다라는 썰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원래부터 돈을 별로 안 드리고도 많이 알려진 다음에 구글 아이어 직전에 이렇게 발표를 한 거 보니까 가장 극대화해서 이 포인트를 잘 짚어서 표현을 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구글 아이어를 보면서 그래서 되게 심심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신기한 거는 다 앞에서 전날에 봤으니까 개별적인 것들을 보자면 비슷한 거 만들었네라는 느낌이긴 했지만 구글 아이어에서 사실 저는 느낀 거는 아 구글은 이제 엔비디아도 되고 싶고 오프니 AI도 되고 싶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되고 싶고 다 되고 싶구나라는 게 확실히 보인 발표였던 것 같아요. 개발자 컨퍼런스니까 결국은 개발자들이 구글 서비스를 이용해서 뭔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서 우리가 이런 거 만들었으니까 이런 거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컨퍼런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기본적인 AI 모델 제미나의 1.5% 새로 나왔다 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픈소스로 젠마라는 모델도 계속 나온다고 하고 그 외에도 VEO라고 비디오 생성하는 것도 소라랑 대적을 하는 거잖아요. 오픈 AI하고도 이렇게 대적하는 것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진 게 또 TPU 버전 6가 나왔다는 건데 사실상 이거는 엔비디아 GPU를 안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게 자체 칩 설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뒤처져 있고 AWS가 그나마 조금 따라오고 있는데 구글은 일찍이 TPU를 계속 내놓고 있다 보니까 이 AI 전체 시장을 우리가 모두 1등 할 거야 라는 측면보다는 우리가 이걸 모두 다 장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의 아이템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각 분야에서 내가 뭔가를 먹을래 라고 하는 부분 플러스 검색 엔진 관련해서도 기존의 검색 엔진을 더 보강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내놓다 보니까 물론 뭐 요즘 문제가 많아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피자에 치즈가 잘 안 붙는데 이거 어떻게 붙여야 되냐 하니까 접착제로 붙여라 뭐 이렇게 그런 할로신 엔진이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삐걱삐걱거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전체의 바운더리를 외연을 그대로 넓히는 동시에 각각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에러님이 얘기하신 걸 들으면서 아까 잔태님이 얘기한 거랑 오버랩이 좀 됐어요. 이게 중복 과잉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구글이 다 하고 싶다고 했잖아. 엔비디어도 하고 싶고 마이브리스도 다 하고 싶어. 근데 그 구글의 꿈이 현실화가 되면 구글이 다 먹는 거겠지. 근데 만약에 구글의 꿈이 현실화가 안 되면 이게 다 필요 없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먼 미래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보기에 너무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단태님은 구글 아이오 데이 보면서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얘기한 거에 연장선인데 구글은 이렇게 좋은 걸 갖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데모를 못할까 왜 이렇게 설명을 못할까 저도 개발자라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아 이거 개발자 집단의 한계인가 왜 이렇게 데모를 재미없게 하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구글이 사실 이제 많은 걱정을 이제 받았잖아요. 인공지능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너희 인공지능 준비 못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 사이에 보면은 이번에 전 구글 아이오 보면은 딱 지금 에런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모든 걸 다 할 거야라는 어떤 그 야망도 보여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 정도면 모든 걸 다 할 준비는 됐다. 적어도. 그러니까 링 위에 올라갈 자격은 저는 충분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뭐 비오도 그렇고 아니면 뭐 제미나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구글의 각각 제품들이 팍티어 제품들에 비교하면 그러니까 뭐 비오 같은 경우는 쏘라일 거고 뭐 TPU 같은 경우는 뭐 엔비디아의 이제 뭐 H100이나 뭐 이런 거랑 비교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외에 이제 각각 제품들 하나하나를 그냥 1대1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아 뭔가 아직 부족해요. 그거 저도 인정. 아직 부족한데 그래도 어쨌든 구글이 재빠르게 준비를 해오고 있는 모습들 저는 잘 보여준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하면 저도 영상은 안 올렸거든요. 왜냐하면은 아 뭔가 이게 좀 어그로 끊기에 부족한 거야. 이렇게 말하기에 좀 그런데 어그로 끊기에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어그로를 전날 다 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픈웨이가 다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프로젝트 아스트라라고 해서 이제 막 화면 동영상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그거에 물어보면 이제 답하고 막 이런 거가 만약에 오픈웨이가 GPT4 5 안 보여줬으면 뭐 거기 뭐 좀 얘기하고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오픈웨이가 이미 다 먼저 해버리고 데모를 훨씬 더 멋있게 해버린 상태가 돼버리니까 저도 찍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뭐 2등의 서름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다 2등하고 있다. 피자에 치즈 붙이는 것도 그렇고 여전히 약간의 좀 저는 필요 이상의 따임을 받는다라는 좀 느낌을 받는데 그거는 구글이 좀 데모하는 거나 UI, UX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서툴른 부분들 때문에 갖고 있는 기술에 비해서 조금 저평가 당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구글 아이어보면서 좀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구글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주제하고 좀 상관없는 얘기긴 하지만 자꾸 삼성전자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용수 대표님이 비유하실 때 엔비디아 그리고 TSMC, 하이닉스 이것을 어벤져스에 비유했다면은 삼성전자를 타노스에 비유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다 잘할 수 있는 것 같아. 구글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다 잘할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뭔가 한방이 부족해. 그게 마케팅 역량일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부족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여서 이들이 운명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한데 잠깐 좀 삼성으로 좀 넘어가서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는데 그 HBM을 할 수 있냐 없냐부터 해가지고 수장이 바뀌는 그런 엄청난 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글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잠깐 삼성전자 이야기하면 좀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해 주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근데 뭐 외부 지식 그냥 도는 썰들만 저는 알고 있으니까 썰이 어제도 막 많이 나왔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장이 어제도 진짜 어제도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모든 분들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 그래서 HBM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거잖아요. HBM 퀄테스트 통과합니까?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합니까? 이제 이게 모두가 다 궁금한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 그러면 지금 장비로 본딩 장비로 안 될 것 같은데 한미반도체라서 손 잡을 수 있습니까? 없으니까 이거를 지금 다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도. 게싱하는 거죠. 어떻게 될 건지.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주가가 좋았다가 아 이거 아닌가? 그러면 막 또 주가가 그리고 뭐 중간에 뭐 로이터 기사나 막 이렇게 언론에서도 나오면서 언론에서는 퀄테스트 떨어졌다 그러고 삼성전자는 바로 반박하고 사실 퀄테스트라는 게 떨어진다라는 거는 표현을 하자면 이제 아직 채택을 못 받은 거지 채택하기 전까지는 계속 떨어진 상태이긴 하죠. 그러니까 너희는 영원이 안 되라고 할 일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여러 벤더가 있습니다. 기다려주겠죠. 기다려주겠죠. 오히려 야 너 이렇게도 해봐. 저렇게도 해봐. 이제 이렇게 할 것 같고 그냥 저의 아주 나이브한 그냥 진짜 이거 제가 특히나 제가 반도체 쪽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주서들은 거에 대한 나이브한 그냥 생각을 정리해보자면 어쨌든 수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떤 극단적인 어떤 조치들이 그래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러면은 뭐 쉽게 말하면 한미반도체 장비도 갖고 오고 엔비디아에서 너 이렇게 이런 거 좀 맞춰줘 하면은 좀 맞춰주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납품하겠죠. 그건 엔비디아가 바라는 일이라니까요. 사실은 이거는. 엔비디아도 바라는 일이라서 삼성전자가 HBM을 저는 엔비디아에 납품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시기의 문제겠죠. 그게 얼마나 빠를 거냐. 근데 얼마나 빠르냐에 떠나서 일단 장비도 사실은 뭐 한미반도체 장비나 이제 이런 장비 쪽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의 이거는 제가 이쪽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주워 들은 소문들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어쨌든 우리나라에 너무 관심사가 많고 사실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여서 이제 좀 잠깐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AI 이전과 AI 시대로 바뀌는 과정에서 지금 위너와 루저가 조금씩 나눠지고 있는 구간인 것 같긴 해서 인텔도 그렇죠. 뭐 구글이 루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약간 좀 뭔가 좀 아쉬운 뭐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기업들이 있고 또 잘 되는 기업들이 있어서 이들 기업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잘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드 행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퀄컴 스냅드래곤 엑스 엘리트 칩을 탑재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퀄컴에서 자체적으로 칩을 설계하는 것들이 주로 아는 것들이 스냅드래곤 시리즈죠. 이게 흔히 안드로이드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삼성의 갤럭시라던가 아니면 중국의 다양한 기업들에 이제 납품이 되고 있는데 그 휴대폰용 그런 프로세스가 전부 다 ARM 기반으로 ARM이죠. ARM 기반으로 프로세서를 설계를 해왔고 보통은 이제 퀄컴이 자체적으로 칩을 설계한다고 하더라도 이 ARM에 우리가 흔히 이제 레퍼런스 코어라고 하는데 레퍼런스에 이제 ARM에서 미리 만든 거를 약간 조금 이제 수정해서 만드는 형태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애플이 이제 M 시리즈죠. M1, M2, M3라는 자체의 칩 설계를 계속 해왔죠. 그것도 똑같이 ARM 거를 기반으로 하는데 ARM의 레퍼런스 코어를 사용하지 않는 버전이거든요. ARM이라는 것도 결국 이제 하드웨어 랭귀지로 뭔가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될 텐데 쉽게 말해서 설계에 쓰는 언어는 빌려서 쓰지만 걔네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냥 뭐 IP라든가 그런 구성들을 가져온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까지 자기들이 이제 효율적으로 이 맥 시스템에 잘 맞게 혹은 iOS에 맞게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성능을 너무 올려버리니까 퀄컴도 이제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뭔가 잘 해보려면 자체 칩 설계가 사실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퀄컴은 모뎀 강자였으니까 통신 쪽 강자였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설계를 역량을 키워가다가 애플에서 프로세서를 설계하던 인력들이 나와서 만들어진 스타트업 루비아를 퀄컴이 인수를 합니다. 걔네들은 이제 ARM의 레퍼런스 코를 사용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오라이온이라는 이제 CPU를 ARM의 어떤 예를 들어 X 시리즈 이런 시리즈가 있거든요. 레퍼런스 코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넣었고요. 거기 플러스 이번에 퀄컴 스넷 들어간 X 엘리트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빌드에 나왔다라는 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휴대폰에 들어가는 OS에 들어간 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ARM 기반의 윈도우를 안 내놓았던 건 아니거든요. 내놓은 족족 망했던 게 원래는 인텔이나 AMD에서 만든 X86 기반으로 설계한 그런 OS로 다 만들어 놓고 그러면 운영체제가 이렇게 X86로 만들어지면 그 밑에 있는 다른 프로그램도 전부 다 X86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똑같은 카카오톡이라도 안드로이드랑 iOS가 프로그래밍한 게 다르듯이 윈도우 존 ARM이랑 그냥 X86에서 쓰는 윈도우는 서로 다르게 프로그램을 짜야 되거든요. 근데 윈도우 존 ARM을 갑자기 내놓으니까 거기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고 게임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응이 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굳이 퀄컴에서 만든 ARM 기반의 스텝드로건 X 엘리트를 채용한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AI를 온디바이스로 돌릴 수 있는 성능 자체가 이것만큼 강력한 칩이 현재로서는 없어요. NPU라고 하는 게 45조개죠. 그러니까 45톱스라고 부르는데 기존에 이제 거의 다 한 20톱스 이하밖에 안 돼요. 한 십몇 톱스 정도밖에 안 되는 게 AMD도 그렇고 인테들도 그런데 얘네들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이미 출시된 거 기준으로는 홀컴에서 넥트로건 X 시리즈가 거의 유일합니다. 톱스라는 게 1초에 1조개잖아요. 1조 번. 맞아요. 맞아요. 1조개의 오퍼레이션을 하는. 근데 이제 그러면 1초에 45조 번의 오퍼레이션이요. 네.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가 난다라는 개념입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인티저 플로팅 구분 없이 그냥 오퍼레이션 횟수로 한 게 있는데 기술적으로 대충 말해서 맥스루 연산량으로 봤을 때 한 40톱스 정도 돼야 온 디바이스로 LLM도 돌리고 뭐도 돌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애플도 M1, M2, M3 올 때까지 전부 다 그냥 10톱스 대로 계속 유지가 되다가 M4 칩을 조기로 딱 내놓으면서 얘를 40톱스 이상으로 올렸거든요. 온 디바이스로 돌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 달 6월에 WWDC 애플 발표 때 어떤 내용이 나올지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죠. 첫 번째는 그렇고요. 온 디바이스 칩에서 가장 강력하다. 콜컴. 네. 두 번째는 콜컴이 마이크로소프트랑 계약을 맺은 게 있어요. 21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2021년도에 이 윈도우존 ARM이라는 그러니까 ARM을 기반으로 윈도우를 하는 거를 콜컴만 독점적으로 할 수 있어요. 2025년도까지. 사실상 내년까지는 AMD나 인텔이 윈도우존 ARM으로 뭔가를 만들고 싶어도 X86 말고 ARM으로 넣고 싶어도 못 넣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X86으로 넣으려고 하니까 기존처럼 넣으면 되는데 전성비나 성능 측면에서 요즘 이제 얇은 노트북 이런 거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AI까지 빵빵하게 성능이 잘 나오면서 이거를 잘 만들 수가 없는 환경이 있는 거죠. X86에서는. 물론 X86이나 ARM이나 그러니까 리스크나 시스크 구조 모두 다 점차 서로 비스피트해져가고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의 X86 진영에서 충분한 전성비의 뭔가를 좀 만들지 못한다라는 한계가 있는데 어차피 독점적인 지금 라이센스 계약도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콜컴을 좀 밀어주면서 ARM 진영과 X86 양쪽 진영을 모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밀어주고 있는 형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게 마이크로소프트 빌드에서 콜컴이 ARM 기반으로 한 걸 채택했다는 게 상당히 큰 변화인데 그것의 이유를 두 가지로 짚어주신 게 온 디바이스 AI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칩이 성능이 지금까지는 제일 좋다. 인텔하고 AMD 만든 거 가지고 안 된다. 이 얘기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이게 또 독점 계약이 또 있었나 보네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콜컴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계약을 들으면서 20년 전에 시장을 지배하던 어떤 키워드가 뭐였냐면 윈텔 연합이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윈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드랑 그다음에 인텔 얘네 두 개가 하드웨어의 핵심과 소프트웨어의 핵심이 PC 시장을 호령하던 PC 시장의 정말 알파이자 오메가였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 에러님이 말씀하신 걸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이제 그 윈도우랑 콜컴의 연합인 이제 그 윈컴인가? 윈컴 연합인가? 윈컴인가? 이런 식으로 봐야겠죠. 이제 봐야 되겠지만 봐야 되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콜컴 주가가 그래서 꽤 많이 오르긴 했어요. 최근에 계속 올랐죠. 전후 해가지고 어쨌든 이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꽤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 코파일러 데모하는 것들을 조금 보니까 아 네. 생각보다 재미있는 데모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좀 느꼈던 그 데모는 사실 이게 GPT4 5가 들어갔으니까 가능한 데모였던 것 같기도 한데 그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회사이긴 한데 그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그 코파일러한테 내가 도움을 요청해요. 아 나 지금 뭐 검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마치 내 옆에 앉아서 같이 화면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어 너 지금 검을 만들려면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야 너 지금 누가 나타났어 악당이 나타났으니까 빨리 도망가 막 이런 데모가 있었는데 이걸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났냐면 저희 아버님 생각이 났어요. 이게 갑자기 탈룰라도 아니고 왜 갑자기 아버님 얘기를 하냐면 저희 나이 때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모님이 컴퓨터 사용하는 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아 아니 안 물어보시나? 어쨌든 아니 물어봐요 물어보시고 물어보죠 물어보죠 전화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아니면 카톡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화면이 안 보이는데 가르쳐주려고 하면은 이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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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힘들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제가 코파일러 플러스 PC 보니까 아니 이거를 그냥 사드리면 되겠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어 근데 이거 사드리면은 갑자기 뭐 뭐가 안 되라고 하면은 얘가 뭔가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뭐 아버님이 저희 아버님이 가끔 엑셀도 쓰시긴 하는데 여행 계획을 짜시느라 엑셀을 쓰긴 하는데 뭐 엑셀에서 뭐 이거를 뭐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뭐 가끔 뭐 파일을 못 찾거나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냥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물어보면 어 답을 해줄 수 있는 아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약간 데모 보면서 느꼈던 게 데모 보시면은 어떤 생각밖에 안 드냐면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제 생각에 인공지능 다음으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맥북일 것 같아. 코파일러 플러스 PC 데모하면서 맥북보다 몇 프로 좋습니다. 맥북보다 뭐가 몇 프로 좋습니다. 이것만 계속 나옵니다. 아 맥북을 정말 이기고 싶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많이 했는데 이거의 어떤 판매량에 대해서 되게 많은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더라고요. 소위 말해 AI PC잖아요. 이 PC들 AI PC인데 모건 스탠리 자료였던 것 같은데 모건 스탠리에서는 진짜 긍정적으로 봐서 한 내년까지 PC 시장의 점유율이 20%까지도 가능하다. 그런 엄청 파격적인 20% 먹는다. 20%가 바꾼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20%는 이걸로 이게 차지할 거다. 근데 이게 전체 시장에서 20%인지 아니면 신제품 중에 20%인지까지 신제품 중에서 겠죠. 아마도. 근데 이제 그것만도 엄청난 거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 2026년 7년까지는 신제품 중에 한 80%는 다 AI PC가 될 거다. 이렇게 엄청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킬러 기능 중에 하나가 화면 공유하면서 내가 컴퓨터 못 쓸 때 도움 요청 받는 거 이거는 되게 킬러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물론 이제 이 모든 게 데모와 실정과의 차이를 우리가 늘 주의할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화면을 보면서 예를 들면 방금도 줌으로 맨날 까먹거든요. 뭘 눌러야지 제가 화면을 뒤에 배경을 날릴 수 있는지 뭘 눌러야지 내가 지금 이름을 바꿀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항상 저도 맨날 까먹어요. 근데 바로 그때 코파일럿 불러서 어 나 줌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뒤에 배경화면 이렇게 흐릿하게 날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데모가 이제 너무 과장된 게 없었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정말로 좀 PC까지도 바꿀 만한 충분한 요인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는 에러님도 영상을 만들어주셔가지고 서피스가 좋다고 얘기만 했는데 맥북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일대일 비교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신 영상도 있었잖아요. 아 네. 결국 나중에 벤치마크 점수 같은 것도 다 봐야 되고 그렇긴 한데 발열 측면에서 그거를 좀 컨트롤을 못했다라는 말이 좀 있거든요. 콜컴 스냅트로 엑스 엘리트도 그렇고 전성비 기준으로의 비교는 인텔하고 AMD하고만 했고 그 다음에 최고 피크 성능 같은 것만 M3랑 비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원래 근데 그거는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게 하긴 해요. 근데 저는 그거 자체가 그래서 콜컴 완전 망했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어차피 이제 맥과 비교를 하긴 하지만 저는 맥도 쓰고 윈도우도 쓰지마도 윈도우 쓰는 사람들은 또 이제 맥은 안 쓰는 게 안 쓰거든요. 어차피 윈도우만 쓰는 사람들은 윈도우에서 사용성만 좋아지면 되기 때문에 스냅드래곤 엑스 엘리트를 기준으로 해서 AI가 방금 같은 그런 데모들을 통해서 진짜 그냥 내 일상이 좀 쉽게 바뀌는 우리 사실 뭐 AI 스피커만 있어도 이제 날씨 물어보는 게 편해지듯이 그냥 여기 컴퓨터 할 때도 윈도우라는 OS가 가진 이 강점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뭐 일부러 뭐 시작에 프로그램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거나 제어판에 맨날 들어가서 프로그램 추가 제거를 한다거나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그냥 자연으로서 아니면 음성으로서 할 수 있다면은 그거 자체는 굉장히 진짜 큰 요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퀄컴이 지금 2025년도까지 ARM 기반의 라이센스 독점이 되고 있지만 AMG도 지금 ARM 기반 CPU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은 일단 그 CPU 플러스 AI 연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다 크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퀄컴이 먼저 출시를 했다 뿐이지 인텔도 지금 뭐 VPU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어가지고 그런 엔진들을 다 넣어놓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CPU 플러스 이 AI SOC 관련해서 설계하는 거에 하나의 큰 트렌드가 지금 바뀐 거라서 뭐 퀄컴만 쓴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전성비 측면에서 뭐 서피스 같은데 넣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보고 퀄컴을 넣긴 했고 이게 뭐 X86도 그렇고 ARM 진영도 그렇고 양쪽으로 다 윈도우가 다 이제 이제 다 커버하면서 맥에 대항해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들으면서 아까 그 엔비디아랑 오버랩이 좀 되네요. 엔비디아는 자체적인 그 해자가 쉽게 깨어나지기 어려울 것 같은데 퀄컴은 이제 그 특허로 만료되어 있긴 하지만 AMD랑 인텔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언제 또 치고 나올 수 있을지 모른다. ARM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 저는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결국은 이번에 나온 AI PC가 단태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장점들이 부각돼서 많은 사람들이 살 것이냐가 핵심일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뭔가 그 단태님 같은 효자가 그렇게 많은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딱 들었을 때 오! 그러면서 사야지 라는 느낌이 들만한 어떤 킬링 포인트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나온 서피스 이게 생각보다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진 않았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처음 아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AI PC 그렇게 나왔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고객들한테 정말 어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서피스 자체가 나름대로 하이엔드 스펙트럼의 마이너한 부분을 차지한 제품이라서 그거 자체가 뭔가 많이 팔려서 갑자기 온 디바이스 세상이 개화된다 가 될 것 같지는 사실은 않고요. 맥북처럼 많이 쓰이는 거 아니잖아요. 올해는 그게 안 되겠지만 이게 진짜 AI PC로서 널리 퍼지려고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조립 PC를 하든 아니면 데스크탑 델 PC를 사든 기업에 들어가거나 대규모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PC로서 많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퀄컴의 ARM PC보다는 X86이 더 낫거든요. 제 상상일 뿐인데 인텔이 아직은 뉴럴 프로세서를 40토스 수준까지 아직 내놓은 제품이 아직은 없지만 AMD도 그렇지만 결국 그게 대세가 될 거라고 하면 어쨌든 칩 사이즈를 늘리건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레디를 시켜줄 거고 거기에 윈도우 OS에서 지원하는 걸 같이 합력해서 만들게 될 텐데 그러면 그냥 노트북 맥북 이기려고 하는 서피스라기보다는 애초에 그 시장보다는 윈도우 OS가 들어갈 수 있는 대규모로 팔리는 사무용 PC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뭐가 좋냐 단태님이 예를 들어 국가 보안과 관련돼서 AI를 활용하려고 하면 이걸 그냥 채취PT를 못 사용하는 이유가 국가 진짜 컴퓨텐셜한 정보를 이 서버 채취PT에 오픈에 못 올리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엣지에 못 올리기 때문에 제약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부분 회사들이 그거를 오픈에 이런 걸 채취PT를 못 쓰게끔 하는 이유가 거기 기술정보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이제 법적으로 침해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못 쓰는 건데 만약에 온디바이스 AI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생산성을 늘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 PC로 해서 인건비도 좀 줄일 수도 있을 거고 엄청 고성능이 아니라 할지라도 시장에서의 마켓이 조금 더 클 수 있는 부분에 널리 퍼질 수 있는 쪽으로 가면 좀 더 많이 넓혀지지 않을까 그게 당장 서피스는 아니다 하더라도 내년 내후년 하면서 또 이렇게 컴퓨터가 점차 많이 바뀌어지고 라고 하면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도 있고요 다만 이제 PC라는 부분 자체가 노트북 말고 우리 데스크톱 PC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이 많이 줄었잖아요 거기서부터 뭔가 체감을 해서 이거 좋던데라고 하면서 노트북으로 좀 더 퍼진다라거나 아니면 태블릿 PC로 퍼진다거나 요렇게까지 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PC가 줄긴 했지만 어쨌든 PC가 오래된 PC가 많아서 그러지 바꾸는 교체 수요 생각해보면 또 이번 기회 바꾸자라는 것만 된다면 진짜 큰 시장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PC나 뭐 이건 뭐 코파일러 PC도 마찬가지고 결국 주인공은 저는 스마트폰일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뭐 코파일러 PC 이번에 발표했으니까 약간 얘기한 거긴 한데 너무 태세면을 내가 빨리 하나? 어쨌든 빨리 하는 느낌도 있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스마트폰인 것 같고 그리고 스마트폰 중에서도 결국은 애플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애플로 그냥 넘어가죠 애플로 넘어가 보면 안 어 없지만 카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